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020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온라인 독립군에 선정된 랜선 독립군 박비단입니다. 엥? 온라인 독립군이라고요? 지금 서대문 독립민주축제에서 2020년을 맞아 총 2020명의 온라인 독립군을 모집 중인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온라인 독립군이 되어주세요. 서대문 독립민주축제는 매년 8월마다 개최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축제가 진행된다고 해요. 저처럼 온라인 독립군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온라인 독립군이 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독립군 신청을 하시면 독립민주 퍼즐키트 4가지 중 1가지를 랜덤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을 보시면 프로그램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다음 부가 메뉴들 중에서 온라인 독립군 메뉴를 클릭합니다. 포스터를 살펴보신 후 맨 아래에 온라인 독립군 지원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런 설문조사 링크가 열리는데요. 양식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끝! 많이 지원해주세요! 제가 온라인 독립군 첫번째 선발주자입니다. 온라인 독립군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온라인 독립군이 되면 증정되는 4가지의 역사 독립민주 퍼즐키트를 보여드릴게요. 짠! 첫번째 봉호동 전투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두번째는 짠! 청산리 전투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짠!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짠!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렇게 봉호동 전투, 청산리 전투, 60만세 운동,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인 사진을 담은 독립민주 퍼즐키트입니다. 이 중 랜덤으로 한가지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퍼즐키트를 받으신 후에 완성된 퍼즐사진과 해시태그를 걸어서 SNS에 인증해주세요. 이물위원 행진곡 오르고를 40분께 선착순으로 드리고요. 짠! 독립영웅 배지를 추첨으로 100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독립군을 지원한 후 독립민주 퍼즐키트를 배송받으면 비단이의 퍼즐 속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퍼즐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의 전체 공개 게시물로 샵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샵 온라인 독립군, 샵 광복절 이 세 가지 해시태그를 필수로 달아주세요. 이후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상단 메뉴에서 참여인증 메뉴를 클릭합니다. 양식에 맞춰 작성 후 등록해주세요. 독립민주 퍼즐키트를 맞추면서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이 독립민주 퍼즐키트 속 역사 이야기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들로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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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